JTBC 드라마 최고 시청률 20위는 30, 9 19위는 최고 시청률 8.2%의 닥터슬럼프 18위는 최고 시청률 8.5%의 미스틱 17위는 최고 시청률 9.2%의 무자식상팔자 16위는 최고 시청률 9.5%의 신성한 이혼 15위는 최고 시청률 9.6%의 힙하게 14위는 최고 시청률 9.7%의 힘센여자 도봉순 13위는 최고 시청률 9.7%의 눈이 부시게 12위는 최고 시청률 10.4%의 힘센여자 강남순 11위는 최고 시청률 11.7%의 낮과 밤이 다른 그녀 10위는 최고 시청률 12.0%의 나쁜엄마 9위는 최고 시청률 12.1%의 품이 있는 그녀 8위는 최고 시청률 12.4%의 웰컴 투 삼달리 7위는 최고 시청률 13.8%의 킹데랜드 6위는 최고 시청률 16.0%의 대행사 5위는 최고 시청률 16.5%의 이태원 클라스 4위는 최고 시청률 18.5%의 닥터 차정수 3위는 최고 시청률 23.8%의 스카이캐슬 2위는 최고 시청률 26.9%의 재벌집 막내 아들 1위는 최고 시청률 28.4%의 부부의 세계입니다 5위는 최고 시청률 16.0%의 자막을 통해 5위는 최고 시청률 16.0%의 자막을 통해 5위는 최고 시청률 360 4위는 최고 시청률 16.0%의 시에 시청률 16.0% Ad Sure